저 알려주세요 저 오늘 2일차 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플러시구나 일단은 제가 이 게임 해봤는데요 학교가 진짜 좋아요 아이템 짱많이 나와가지구 아 그래요? 학교 가실? 가.. 가요 그러면 핫! 핫! 맨을! 맨을! 맥스! 아우 다루기 힘들어 맥스! 아우 다루기 힘들어 아우 암 썰어이 오잇! 사람 짱많아요 와 이거 학교 누가 오자 그랬죠? 학교는 일찍 가는 사람이 선더브에요 누가 내게 신선한 우유를 줬어? 일단은 저는 토미건을 먹었어요 일단 주변에 적을 확인을 해야되요 그전에 구급상자 하나 챙겨주시고 그전에 구급상자 하나 챙겨주시고 그다 아래로 내려갔거든요 죽여버리세요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요 그 미니있거든요? 아래야 아래 미니있잖아요 아이 그거보다 그거보다 킬이 먼저에요 그러면은 제가 먹을게요 그러면은 제가 먹을게요 조끼를 먹었으니까 우리는 강할겁니다 지금 굉장히 강해졌어요 이 친구 뭐 먹었었는데 아무것도 먹은게 없네요 잘 모르시네 이 게임 킬이 먼저에요 그렇구나 여기 여기 사운드 들리죠 펴면 돼요 어 1층에 발가락 어이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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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을 먼저 하면 아이템을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아 일단은 아이템을 먹어야지 킬을 할 수 있죠 아니 킬을 하면 아이템을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죄송 아 나 나갈래 죄송 나는 킬을 하면 적이 없으니까 아이템을 쉽게 먹지 않을까요? 휴학해가지고 저는 학교 올 일이 없거든요 음 음 아 초크? 어 초크 필요해요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아 초크 여기 바닥에 제가 먹어놨습니다 여기 뒤뒤뒤뒤뒤뒤 초크 아 감사합니다 혹시 구급상자라든지 뭐 그런 아 있죠 있죠 치료 아이템이 있으면 제가 아주 치료가 잘 될 것 같네 어 왜왜왜 아 주사 음 차소리가 들리네요 차소리? 그냥 쏴봤어요 지나가는거 한번 쏴보고 싶어서 여기 AK 있는데 쓰실래요? 아니요 저 엠심뮤 뭐지 발소리나는데 아 뭐에요? 아 발소리가 나가지고 뭐야 이 사람 무서워 발소리가 나는 바람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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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사워 다 잡으셨네 아 미니 쓰시죠 네네 저 스나 퀵 드루 탄창 있는데 어 주세요 퀵 퀵 아 이거 됐다 이제 학교 수업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죠 네네 제 집은 아파트먼트에요 갑시다 저기 위에 있어요 아 이거 점사가 되있네요 총이 아이고 그거 이거 왜 이러죠 블랙프인가요 그런 실수를 하면은 베린이라고 하는거에요 눈 베렸네요 눈도 베리고 베린이가 되는거에요 그냥 맨을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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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여기 2랩 가방 후라이팬 안 드시면은 제가 먹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파밍은 항상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안그러면은 아군한테 뺏겨요 이거 적군한테 뺏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아군한테 뺏기기 때문에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핫 핫 되게 잘 뛰어내리시네요 예 하체가 튼튼해가지고 어 부럽습니다 여기 2랩 뚜껑 위에 있는거 같아요 어휴 아주 잔인한 놈들이네요 그러게요 저 낚였잖아요 2랩 뚜껑에 낚였네요 제가 먹겠습니다 2랩 뚜껑에 아주 그냥 홀락 낚였는데 네 제가 방탄복이 굉장히 좋은거여가지고 방탄복이 진짜 중요한 아이템인걸 알겠네요 여기 4배율 남는데요 소염기 쓰세요 소염기 아 저 보전기에요 저 보전기 아 그러면 제가 챙겨놓을게요 대탄 드릴까요? 저 미니인데요 아 쓰세요 그래도 네네 4배율 챙겨놓을게요 아파트도 저희가 다 먹은거 같아요 찬방위 1기어구독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차를 구해볼까요 어디인데를 잡은거죠? 기분이 이상한 분이시네 다 잡네 위에 위에 그냥 뚜닥뚜닥하고 계단에서 발소리내시길래 뚜닥뚜닥툰 응? 일단은 차를 구해야되요 이제 여기는 다 마무리된거 같아요 느낌이 기분이가 그래 아 기분이가 네네 어 저 4배율 하나 남는데 드릴까요? 아 저 있어요 아까 아까 있길래 먹었는데 음 왜죠? 왜죠? 그냥 땅에 떨어져있길래 먹은거한테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볼지 이상하네 각자 각자 플레이하죠 기분이 나쁘네요 아 저기 2토바이가 있네 그럼 따로따로 물죠 3토바이 사실래요? 네 그거 굉장히 어려운데 그 난이도 별 5개거든요 제가 또 오토바이 잘 타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이거 봤는데 이 게임은 에어드랍을 먹는 쪽이 거의 이겨요 그럼 에어드랍을 먹으러 가죠 에어드랍은 그리고 안전지역 내에 랜덤한 장소로 떨어지는데 에어드랍이라는 명칭 그대로 비행기가 떨어뜨려요 되게 예습을 잘 하셨네요 네 비행기는 인천공항에서 송도 방향으로 자주 날아가기 때문에 송도에 사시면 에어드랍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송도 오세요 원주 가면 못 먹어요 진짜로 아 조금 어이가 없지만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 죄송해요 지금 방에 가서 음료수 먹어야 돼요 어어 그렇게 다니시면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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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어디야 어디로 가 집은 어디로 가요 핑 찍어줘야지 핑 찍어줘야지 그 집에 숨지 지금 뭐야 어디야 여기로 가 그대 근처에 문이 다 열려있는데 이거 아 괜찮아요 파밍이 된거 아닌가요 열려있으면은 그나마 좀 나은거에요 닫혀있다고 하는거는 고인들이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놓은거지 문이 열려있다는 것은 파밍하고 그냥 나갔다는 뜻이죠 상당히 살짝 버벅거리네요 네 뭔소리에요 열려 문 열려라 잠께 어 에어드랍 저기있다 저기있다 바다에 있어요 바다 바다 어 그래 하나 더 온다 어이 안 떨구는데요 왜요 내꺼잖아 아매너 아이 맥 맥 맥 어허허 맥 맥 메누이 없으니까 저렇게 두드러워서 막고가니지 빠아 어어열엪 아하에에게 좀 알아 왓때민 8배율 8배율 뭐가 있었는데 8배율이 있어 그럼 제가 챙기겠습니다 아 이거 7탄 필요하시죠? 7탄 다 떨굴게요 아드레날린 제가 챙겼습니다 일단 아 나 버릴래 그러면 그냥 그루 잡았을래 총알 다 버림 오탄? 네 오탄 어 잠깐만 여기 옆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에 UAG가 서있거든요 굉장히 안좋은 오타면 항구를 해야죠 내 오토바이가 뺏긴 것처럼 총알 안먹어요 으악 아저씨 총알 안먹어요 한마디때문에 지금 망했어 맨을 뭐야 옆에 아 보인다 보인다 165S 나무 붙고 왼쪽에도 하나 저 친구가 났어요 왼쪽 애가 쐈지요 그렇다면 아 맨을 호오오 플라이팬 아이헤브 펜 오오오 플라이팬 두대 와우 저거 다시 뺏어가야지 헬.. 헬멧 안 쏠게요 아니 헬멧 쏘지마요 제 차를 밀어버리겠습니다 이거 헬멧 걔 아니에요 걔 아니잖아요 왼쪽에 왼쪽에 있어요 다른 애에요 어 얘가 나 기절시킨거 맞는거 같은데 어 아닌데 맞아요? 나 왼쪽 각 봤었는데 온다 온다 오잖아요 오잖아요 어디서? 아 맨을 아 오케오케 맥달 와우 맨 잘하시는데 이분? 저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 없는거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3렙 뚜껑 오늘보로 졸업하시면 될거 같아요 여기 근데 좀 많이 있는데요 좀 주실래요? 저 7탄만 좀 주시면 안돼요? 7탄이요? 방금 시체 엄청 많아요 오케오케 아니 다 무슨 3렙가방이 다 기본이야 이게 유행인가? 어우 자리 왜이렇게 없지 이거? 아 연막 버려 어 어 에어드랍 또 떨어져요 꼭 이러면 연막 필요한 타이밍 나온네 165 165 에어드랍 레츠고 저거 물에 떨어졌네 쌍권총알 다 버렸네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뭘 뭘 다 버렸다고요? 쌍권총알 다 버림 아 이거 저기 검은수 검은수 드시고 오세요 맨을 언제든지 주술 각오로 쌍권 버리겠습니다 어 건문속 건너편 다리에서 저거 총소리가 납니다 건문속 건너편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왜왜요 엠케이 십사 허머 쓰시면 될 것 같네요 가야돼요 이 아저씨야 가야 금관 가야 아 뭔소리야 금관 가야 뭐야 저거 배 아니네 된줄 알았다 다 이 아저씨야 아 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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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렛츠고 맨 렛라데 암 렛라데 암 렛라데 뭐가 레이디 된거야 대체 암 전투 전투준비 완료 온다온다온다 저거 분명히 온다 아님 말고 아 손땀 손땀나요 손땀비 아 송정 사모지 아 찬방님 1개월군대 고맙습니다 구형님 4달러 정말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도네이트 이럴는 안들어가 사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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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키나러 가야되요 뭐야 수류탄 뭐야 언덕 엄덕이 수류탄 들리죠 이게 에너지가 가깝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드리클 핫 둘 셋 넷 에어드랍 하나 더 셋 일곱 널 아 둘 셋 이거 총 왜 이래 오마이갓에 개 누가 내가 쏜거에요 누가 에어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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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에어드랍 어디 에어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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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어드랍 아 잠깐만 거기 위험한데 아쉬 아 아 아 클리어 클리어 뭐야 이거 8배율 개꿀 소염기 개꿀 정면 개꿀 수류탄 개꿀 아름아름 레디 3 1 액션 깨땜 반동 조금만 더 쏴 조금만 더 쏴 나이스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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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빨리 백아 백아 백매야 어 송기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잠깐만 에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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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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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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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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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남은 워호우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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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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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 뒤네 뭐야 소리 반대로 들렸어 어리 적은 영혼 너의 삼뚝은 내가 가져가겠다 요 앞에 있거든요 삼뚝 삼뚝 헤헤이 뭐야 휴탄 언덕이 맞잖아 언덕 위드 있고 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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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아 저깄다 저깄다 아 저깄다 아우 노우 샷건 이스 아우 안에 개피 안에 개피 아니 여기 왜 나온거야 하하 샷건 오피야 이제 당신은 혼자야 노우 나에겐 루두에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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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공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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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 없어 그 사람 샷건이야 연사 두고 그냥 밀어버려 아 내 시체에 바로 앞에 그룹 왔다 헤헤! 오우 아 내가 저런 사람한테 죽다니 짝거리 잘 들어왔어 안 돼 형 무슨 점 쏘고 다시 쏘고 아 추워 릴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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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백업 나우 오 노 조금더 앞이다 갓땡잇 뭐야 나머지 하면 어디지 있어? 아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슬픈데 내 시체에 그거 대용량 대용량 껴 그런 슬픈 직패드도 껴 기분인걸 보이지? 어느 시체야? 그 계단 제일 가까운거 그거 그거 요거다 보인다 머리 나이스 그리고 그 아래로 도전했으니까 그 아래 있겠죠? 하지만 자기장은 우리의 편 그 아래 조금만 내려가면 끝나요 어이 명탐정 코난 수준이었다 크흫 카고팔이 날까요? 제가 생각했을땐 카고팔이 더 나은거 같아요 오케이 카고 어이구 아 나 카고팔 못쓰는데 조끼 조끼 바꿀까요? 3렙 37% 바꾸어 바꾸어 조끼가 없는데 조끼가 조끼가 여기있다 보인다 저기 왼쪽 아래에 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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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 빠져먹기 에헤 개꿀 그리고 오른쪽 아래 비에지있고 왼쪽 식생으로 멀리 3레벨 뚝배기가 보이는데 맞추기 쉽지 않네요 아 저거만 더 왼쪽에다 줘 잠깐만 개 말고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이 녀석부터 쏠게요 하하 나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일단 왼쪽부터 클리어하고 아 쟤네 죽었지? 왜 죽었지? 안냐 죄인 왼쪽 오른쪽 하나인거 같은데 오른쪽 애가 죽진 않았을거 아니에요 오른쪽 애가 풀이야 그거 풀이야 이러면서 저걸 찾고 오오오 여깄다니 어디갔지? 선생님 알려주세요 자기장과 함께 오른쪽 방금 뭐야 그거 긁어버려 어디어디어디 나무나무받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판뚝이야 애답이다 조심해요 학생 졸업기회야 졸업기회 흑인 굿 아니요 또